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DK를 통해서 다이나모 D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키텍처로 표현하자면 AWS 클라우드 안에 CDK로 만든 환경들이 있구요. 그 안에 다이나모 DB를 CDK로 구성하는 간단한 아키텍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구요. 자 그러면 CDK를 통해서 다이나모 D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의 리파스토리를 만들고 시작할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데브 폴더 안에서 이 GitHub.co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구요. 여기서 Git 클론을 해서 방금 만든 리파스토리를 입력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폴더를 들어가 주시구요. 그리고 CDK, 이닛, 앱, 랭기지, 타입스크립트를 입력해 주시면 CDK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왼쪽에 lib 폴더 안에 이 스택을 들어가 주시면 저번 시간과 달리 안에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는 스택을 생성할 수 있게 되구요. 패키지.json에 보시면은 AWS CDK의 코어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해 볼 다이나모 DB는 없기 때문에 CDK 다이나모 DB를 검색해 주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AWS CDK의 AWS 다이나모 DB 이거를 npm 인스톨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CDK 코어 말고 AWS 다이나모 DB도 생겨 있구요. 다시 스택으로 돌아가 주신 다음에 이 코어 아래에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다이나모 DB의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new.dynamoDB의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안에는 스코프와 아이디, 프랍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this,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얼수 테이블, 그리고 프랍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스트럭트 프랍스 안에는 이 필수 속성과 선택 속성이 있는데요. 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속성은 물음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파티션 키가 필수 속성이구요. 이 프랍스 안에 파티션 키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파티션 키는 attribute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attribute 안에는 name과 type 두 가지의 속성이 필수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객체를 열어주시구요. name과 type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name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라서 이 파티션 키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구요. 저는 pk라고 지워줄게요. 이 타입은 attribute type이라는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in-num으로 되어 있구요. 이 DynamoDB의 attribute type의 binary냐, number냐, string냐 셋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string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DynamoDB의 attribute type의 string으로 만들어 줄게요. 파티션 키가 완성이 됐구요. 지금 이 상태로도 배포는 가능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키뿐만 아니라 DynamoDB에서 사용하는 솔드 키도 만들어 줄게요. 이건 필수 속성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주는 거구요. name은 sk 그리고 DynamoDB는 특이하게 스택을 디스트로이 할 때 스택만 날라가고 DynamoDB는 AWS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Removal Flish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Removal Flish는 CDK 코어에 Removal Flish라는 항목이 있구요. 여기서 디스트로이 지울 거냐 아니면 Retain 남길 거냐 지우면서 스냅샷을 남길 거냐 이 세 가지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기본값이 Retain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속성은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CDK 디스트로이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DynamoDB만 덜렁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CDK 디스트로이를 할 때 지워주고 싶구요. 그러면 디스트로이 명령어로 입력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 된 다음에 배포를 해 볼게요. CDK 디프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주시구요. 그럼 CDK의 메타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AWS의 DynamoDB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CDK 디플로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템플릿으로 변환이 돼서 AWS의 CDK 스택으로 배포가 되구요. 배포가 완료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DynamoDB를 입력합니다. 들어가서 왼쪽 두번째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구요. 여기 테이블 목록 중에 우리가 만든 CDK DynamoDB 스택의 얼수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구요. 여기 파티션키의 PK나 솔트키의 SK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테스트로 아이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K는 테스트고 솔트키는 1로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DynamoDB 테이블에 인서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테스트로 똑같이 만들면은 이게 복합키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테이블이 잘 지워지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PDK 디스트로이 명령어를 입력해 봅니다. 그럼 진짜 지울 건지 물어보구요. Y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만든 스택과 테이블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완료됐구요. 콘솔에 들어가서 DynamoDB를 들어가서 다시 테이블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이 삭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DK로 DynamoDB를 만들어 보고 삭제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From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